우리 집은 안방으로 들어와도 조각하고 책하고 어디를 가도 책이에요 책하고 십자가하고 예수님의 발목에는 십자가 첸이 걸렸죠 십자가를 끌고 가는 모습 여기 부조에서도 십자가를 끌고 가는 3인의 강도와 태양이 이렇게 사각으로 했네요 여기는 3인의 골고다의 3인의 처형당할 때 골고다의 언덕에 3개의 십자가 서있죠 가운데가 예수님이고 양쪽의 두 강도 전부 전부 음 작품과 온집에 작품과 책으로 도배가 되어있는 도배가 되어있는 전부 일주소로 두개의 십자가 제주도